네. 일단 오늘은 내가 핫딘, chat GPT에서 핫딘 이렇게 조금 조사했어요, 핫딘. 네. 그거 하고 내일은 또 다른, 더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요. 먼저 내가 읽을게요. 핫딘, 핫딘은 베트남 북중부 지역에 위치한 성입니다. 이 성의 수도도 핫딘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핫딘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리학. 핫딘은 베트남 북동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내한성, 남쪽으로는 광빈성, 서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는 남중북계에 접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줄래요? 네. 핫딘은 베트남 축중부 지역에 위치한 한성입니다. 이성의 수도도 핫딘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핫딘의 관창까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리학. 핫딘은 베트남 북동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내한성, 남쪽으로는 광빈성, 서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는 남중국계에 접하고 있습니다. 네. 핫딘은 베트남 북동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핫딘은 베트남 북동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핫딘은 베트남 북동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핫딘은 베트남 북동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보니까 하튼 남쪽은 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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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빈은 광빈 도시는 어디 어떤 게 있어요 광빈 도시 광빈 도시 광빈 네 광빈 광빈 블랙 광빈inar 광빈 도시 네 네 광빈 당포 광빈 감포 광빈 하틴 수도 수와 하틴 라 하틴? 네네. 광빈? 수도 수와 광빈 라지? 광빈의 수도 광빈이에요. 광빈이에요? 네네. 아, 같아요? 똑같아요. 네네. 아, 오케이. 알았어요. 하틴은 베트남 북중부. 북중부 알아요? 북중부? 네네. 박중부. 아, 네네. 북쪽에서, 중부에서 북쪽, 중부에서 남쪽, 남중부. 지역에 위치한 성입니다. 베트남은 성 몇 개 있어요? 바우니웅, 바우니웅. 광포. 야, 틴퉁, 틴퉁. 틴퉁 라지? 바우니웅? 네네. 마우니웅, 타이포? 야, 틴퉁. 틴퉁, 틴퉁 라지? 아, 틴퉁. 뭐 틴퉁? 틴퉁, 틴퉁. 틴퉁. 성, 틴퉁. 한국말로? 성, 성. 아, 틴퉁. 아, 틴퉁. 아, 틴퉁. 아, 틴퉁. 아, 틴퉁. 베트남에서, 음, 육십, 육십사. 이게 성 있어요? 도치? 성. 아, 네, 네. 틴퉁, 틴퉁. 틴퉁. 네, 네. 틴퉁, 성. 성, 육십사 성. 어, 한국은... 아, 뭐게 해야 되나? 서울특별시, 일일특별시. 아, 특별시. 아, 부산특별시인가? 이특별시인가? 부산이 특별시에요? 네, 네. 부산과 서울이요? 네, 같아요. 인천광역시. 일산광역시. 광주대전광역시인가? 네. 세종, 세종광역시. 나도 헷갈려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광역시. 광역시, 네. 아, 그 다음에 강원, 경기, 충청, 충남, 전라, 제주. 광역시, 강원, 경기, 제주. 충청, 경상, 전라. 아홉 개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한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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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 특변시, 다음, 3특변시. 베트남은 뭐예요? 특변시 있어요, 베트남? 아, 다음, 3특변시. 아, 3특변시 면은? 아, 하노이. 하노이, 호치민. 호치민과 다낭. 다낭, 아. 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광역시와 오광역시. 오광역시? 네, 네. 혹시 어딘지 알아요? 하노이, 하이펑, 다낭, 호치민. 아, 네. 아, 강도? 강도? 네, 네. 강도, 달랏? 네, 네. 오케이, 오케이. 하노이, 네. 아, 낫짱, 낫짱도 낫짱 아니에요? 낫짱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냐, 아니에요. 오케이, 그 정도 도시는 많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동일하다는 말 알아요? 동이야? 동일합니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동일하다. 아, 이거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하다. 몇 가지 중요한, 이거 몇 가지 중요한, 뭐, 측면보다는, 중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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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아 아,으로 사comp чувств uh. 네, 분도나 아니면 정보 wyp bund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알죠? 네. Canber 뭐에요 정보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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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정보? 정보 정보? 하틴에 관한 정보. 일단은 지리. 지리 알죠? 지오그라피. 지리. 리얼리. 하틴은 베트남 북동 해안. 해안 알죠? 북동. 이쪽으로는 내안. 내안은 이거 빈이.. 수돗과 내안라 빈? 네네네. 맞아요. 남쪽으로는 꽝빈. 꽝빈은 꽝빈이고 서쪽은 라오스. 하틴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기차 있어요? 네네. 가까워요. 기차가 있어요? 하틴에서 라오스 가는 기차 있어요? 기차. 기차. 호아. 호아. 트레인. 호아. 따오화. 아. 따오화. 네. 따오화. 따오화 없어요. 아. 그러면 뭐 그냥 도로 있어요? 자동차으로. 하틴에서 라오스 같이 산 수 있어요. 아. 가봤어요? 네. 저는 가봤어요. 아. 그 라오스 몇 번 가봤어요? 아. 두 번. 두 번 갔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라오스 여행 이야기 해줘요. 네. 그래. 잠깐. 남중국해에 있고 여기는 이제 저파다란 말 알아요? 저파다? 저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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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파다 뜻 만나다. 만나다. 아. 네. 알아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나요. 바다하고 육지하고. 아. 네. 아마 이거 그 베트남 사람 남중국해에 싫어할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일본에 싫어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 동해라고 하고 여기 보니까 비엔동이라고 했네. 비엔동. 네. 비엔동은 동해잖아. 동해. 동해. 아. 네. 한국 똑같아요? 네. 한국도 동해. 한국도 동해. 한국도 동해. 베트남도 동해. 네. 아. 오케이. 이거 똑같아요. 그 이게 베트남 중국하고 이거 한국 일본하고 이거 밑반. 아. 네. 알아요. 아. 네. 알아요. 네. 그거는 이해해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티엔백 한번 해볼게요. 하틸라 모틴톡 진축 사의 봄 진축? 진축 사의 봄 진축? 진축 사의 봄. 진축 사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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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축 사 미래가oned 10분 전에? 1 카이 이름. 5분은? 5분의 외에 대한 의미는. 5분의 외에 대한 의미는. 남보 중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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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는 중심 도시는 하틴입니다 한국말은 뭐라고 해요? 중심? 잠깐만요 네네. 중요한 몇 가지? 아, 중요한. 네네네. 알아. 중요? 네. 중요한. 아, 관종. 왜. 유제일라. 뭐 소지엠. 몇 가지. 소. 소가 숫자죠, 숫자. 소지엠. 몇 가지. 관종. 중요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틴에 대한. 배의 뜻이 뭐예요, 여기서는? 배. 한국말로 하는. 하틴에 관한. 대안. 아, 네네. 대안. 네. 띠얼리 하면 지리. 지리. 네. 지리. 띠얼리 하면 주소죠. 주소? 네. 주소. 띠얼리. 어드레스. 띠얼리. 제 주소 있죠? 띠얼리. 주소. 네. 주소 맞아요. 네. 띠얼리 하면 지리. 하틴 남쪽, 대오, 도, 면, 띠아. 띠아동 하면 동쪽. 네. 동쪽 맞아요. 동쪽, 동백, 동북, 동북은 베트남의 띠아동. 동북쪽, 동북, 백은 북쪽이죠. 태평을 따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와 띠, 뇌안. 북쪽은 북쪽에는 뇌안 주, 뇌안 성. 주와 띠. 뇌. 뇌안 성. 띠이 성인가보다 띠. 그렇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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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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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보다는 아마 도 정도일 거야. 충청남도 이런 느낌. 네. 도 맞아요. 띠하고 띠 이름하고, 띠 이름하고 같아요? 틀리죠? 띠. 띠는 띠는. 본인 이름하고? 이름. 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그 띠는 무슨 뜻이야? 띠. 띠. 하팅. 제 이름은 하 띠. 같아요? 네. 같아요. 이 틴은 보고 하틴 할 때 틴 같아요? 이름? 네. 알았어요. 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 이름은 한국말로 틴. 근데 베트남은 틴. 틴? 오케이. 틴. 이거 한국말 뜻 있어요. 내 이름 정경식인데 나라, 정치, 식, 심다 이런 뜻 있어요. 틴은 뜻 있나? 틴. 몰라요? 아마 있을 거야. 이름, 뜻. 하틴 할 때 하틴. 이거 하가 아래 틴, 뜻 아마 있을 거예요. 하틴. 하틴 아니에요. 하틴. 아, 하틴. 오케이. 네. 내안. 그 다음 오오비아백 북쪽에. 네, 북쪽. 광빈 오오비아남. 남쪽에는 광빈. 광빈. 광빈성. 빈. 그 다음에 따이. 서쪽에는 라오. 라오스. 비엔동 오오비아동. 동쪽에는 동해. 아, 네네. 이렇게 했어요. 광빈에서 까봤어요? 아, 그냥 지나갔어요. 기차 있죠? 지나가는 거. 아, 네. 내가 빈에서 후에까지 기차 타고 봤어요. 후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밖에서만 봤어요. 기차에. 근데 도시에 안 지나간 거 같은데. 형님? 저기.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거 읽을게요. 경제. 이성의 경제는 주로 농업, 임업 및 어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철광성의 중요한 매장지가 있어 채굴 활동도 두드러집니다. 관광 명소. 템켄 해변.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푸른물로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캐코 호수. 북중 베트남 최대의 천연 호수로 아름다운 경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추호 아트 자연보호구역. 다양한 식물과 동물, 오래된 숲, 야생동물을 포함한 보호구역입니다. 읽어줄래요? 네. 이성의 경제는 주로 농업, 임업 및 어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광적에 중요한 매장지가 있어 채굴 활동도 두드러집니다. 관광 명소. 단켄 해변. 깨끗한 백사과 맑은 푸른물로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계곡 호수. 북중 베트남 최대 전용 호수로 아름다운 경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호 아트 자연보호구역. 다양한 식물과 동물, 오래된 숲, 여행동물은 포함한 보호구역입니다. 네. 태행배. 잠깐만요. 네. 태행배 읽어주세요. 네. Kinh tế. Kinh tế của tỉnh chủ yếu dựa vào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ngư nghiệp. Nó cũng nổi tiếng với hoạt động, khai thác, khoảng sát. địa điểm du lịch. Bãi biển thiên phầm. Một bãi biển nổi tiếng với cát trắng sạch và nước biển sang trong. Hồ kẻ gỗ. Hồ tự nhiên lớn nhất ở Bắc Trung Bộ Việt Nam. Bao quanh là cảnh đẹp ngọn mục. Kinh tế của tỉnh chủ yếu dựa vào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ngư nghiệp. Kinh tế của tỉnh chủ yếu dựa vào nông nghiệp. Kinh tế của tỉnh chủ yếu dựa vào nông nghiệp và ngư nghiệp và ngư nghiệp. Hồ kẻ gỗ. Hồ tự nhiên lớn nhất ở Bắc Trung Bộ Pắc Trung Bộ.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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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중심. 기반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알아요? 철광석? 철광석. 지금 용접하잖아요. 웰딩. 그게 다 철광석에서 만들어서 철 만들어요. 또 원석. 광물 광물. 철광석. 네네 알아서요. 철광석 많아요? 파틴에? 네. 중요한 매장. 매장지 알아요? 매장지? 이거 광물 있는 거. 광물 있는 장소. 광물이 뭐냐면 철광석, 구리, 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연 이런 거 다 석탄. 석탄 아닌가? 하여튼 광물. 광물. 광물이 있는 거 매장지. 묻혀있다라는 뜻이에요. 묻혀있다. 매장지. 땅 속에 묻혀있다. 우리 광산에 가면 이거 캐요. 흙 속에, 가위 속에 철광석도 있고, 구리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매장지라고. 채굴 활동 알아요?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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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 채굴은. 네네네. 이거. 아, 캐는 거. 아, 캐는 거. 이거 땅 속에서 수집하다. 또는 수확하다. 아, 뭐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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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찼다. 네. 채굴하다. 채굴 활동. 부드러지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의미상으로는 많다. 의미가. 관광 명소. 관광 주릭 명소. 행배는 뭐라고 했나? 지아잼, 주릭, 주릭. 지아잼이 명소네요. 지아가 장소죠. 장소. 잼은 중심. 아, 관광. 네. 이게 주릭. 관광. 네. 네. 이거 티엠 깸은 고유명사고 깨끗한 노이티엥. 유명한이 노이티엥이고 아름다운 뎁. 깨끗한. 똑같이. 이건 백사장이에요. 백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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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백사장. 바다. 예. 모래에 있는 거 백사장이라고 그래요. 백사장. 백사장. 맑은 푸른 물로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오케이. 깨코 호수. 호수. 북중 베트남 최대의 천연 호수. 코. 아름다운 정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는 티엠 백 할 때 하면 돼요. 코앗. 자연 보호구역. 다양한 식물과 동물. 오래된 숲. 야생동물. 코앗만 보호구역. 네. 티엠 백을 바로 볼게요. 킨테. 킨테. 코앗. 딘. 주. 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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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 오. 농략. 이게 기반하다라는 말이 이건가요? 킨테. 경. 딘. 성. 성의. 이거 딘이 성이잖아요. 딘. 아. 또. 네. 성의 경제는 주어바오. 기반합니다. 주어바오. 주. 유. 주. 바오. 주. 바오. 기반. 기초합니다. 농업. 람립. 이목. 그리고 뉴녁. 뉴녁. 근데 이거 바 써요? 바. 이거 내가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그런데 그냥 이거 안 쓰고 이렇게 하자 않아요? 이렇게? 아. 네네.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영어로는 끝에다 엔드를 써요. 항상. 엔드. 네. 엔드를 쓰는데 이거 쓸 필요 없으니까. 생글 안 쓰죠? 바. 바. 네. 맞아요. 없죠? 없죠? 네. 네, 유명하다. 철광석이 뭐예요? 철광석을 찾는 거. 철광석을 찾는 거. 철광석을 찾는 거. 그러면 띠아댐 주립 관광 중심 명소. 5ATN 게임 이거 당연히 가봤겠죠? 어때요? 띠아댐 주립 관광 중심 명소? 핫힌 사람들 여기 많이 가요? 많이 있어요. 근데 5ATN 게임은 제일 아름다워요. 핫힌에서 5ATN 게임까지 얼마나 걸려요? 몇 킬로? 몇 킬로? 부터近심 연구국 aquilo? ollar기... 시간에 얼마나 걸려요? 네. 미화를... 보멈힛이 zich... 세뇌이 모터발. 세뇌이. 아... 핫힌에서. 네 제 집에서 30km 정도 걸려요? 30km? 네 내가 생각하기에 베트남 땅 넓어요 그래 가지고 바다하고 도시하고 상당히 멀어요 나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다낭 가깝고 바다하고 나짱 가깝고 붕따우 판티에 무인에는 가까워요 근데 빈 멀어요 하틴 멀고 꽝하이 멀고 다른 도시들은 그 도시 땅포하고 비엔하고 되게 멀어요 강이 있고 호이안도 그렇고 어쨌든 30km 모바일엔 노이티 행보이 깜짱 맑고 짱싹이 맑은이에요? 투명한 모이 깜짱 싹 깨끗한... 깨끗한... 깨끗하다 높은 산쪽 하면 푸르른 바다? 아 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 호케코 가봤어요? 네 호케코 많이 가봤어요 가까워요 집에서? 얼마나 가요? 음... 하틴에서? 시내에서? 땅포? 네 호케코? 세미? 아마... 아마... 35km? 네 킬로미터 정도 돼요? 거리? 넓어요? 넓어요? 빅? 넓어요? 빅? 넓어요? 빅? 넓어요? 빅? 넓어요? 빅? 넓어요? 낚시하러 가요? 아 낚시? 호케코? 깍우까? 뒤나오까? 네 맞아요 뭐 잡아요? 뭐? 어떤 종류 잡아요? 어떤 물고기? 잡는 물고기 이름은 뭐예요? 엄청 큰가 봐요? 얼마나? 몇 킬로예요? 한 바퀴 돌면? 둘레? 둘레라고. 내려라. 둘레. 라운드. 30? 30킬로? 엄청 크네요. 네. 알았어요. 여기 어디예요? 뭐하는 데예요? 자연 동물 보호죠? 여기는 산이에요.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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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알아요. 목국? 북바오돈. 보호구역. 동물보호구역. 자연 보호. 아 네. 군산. 동물도 많아요? 네. 동물도 많아요. 원숭이 있어요? 원숭? 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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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몰라요? 네. 어떤 동물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원숭이 많아요. 어떤 동물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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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하고 꽃? 네. 여러가지 나무. 유명한 나무 뭐에요? 유명 아니에요. 근데 나무. 많아요? 많아요. 큰거? 그리고 꺼요.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1분 남았어요. 오늘 피곤한데. 아. 내일. 내일 공부해요. 아직 여기 좀 남았어요. 역사적인 명소. 요리. 뭐 이렇게 몇가지 하고 또 더 조사해서 얘기해봐요. 그리고 라오스 여행 간 얘기도 하면 좋아요. 아 네네. 좋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 내일. 너에게. 아 보내줄게요. 보내줄어요? 내일. 아 보내줄게요 내가. 그쵸. 그러면 페이스북 있어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있어. 근데. 아. 내기로 보내줄게요. 나한테 보내줘요. 네네. 짤로로 보낼게요. 네네. 짤로로 보낼게요. 네. 네. 담배. 네 담배. 네 담배. 네 담배. 네 담배. 네 담배. 네 담배.